아트키퍼 아트키퍼 한편만 더 할거야 6원수로 에픽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양강이 많이 잡히지? 몰라 자석이라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나 뭔가 잘못했나? 스트랭즈 아웃트렉트 다 알고 있겠네 0퀄짜리 똑같은 글개 똑같은 글개인게 왜 이렇게 웃기지? 누가 지겼냐 그 이름? 얻은거 아닐까? 그렇겠지? 족같은 끌리개 와 전보다 맛있는데 엑스레이 사자 전보다 맛있는 게 문제다 그래 엑스레이도 사자 맞아 이것도 사야겠네 저것도 사야겠나? 아아 솔직히 더 괜찮긴 한데 나와 달방공자가 게임을 바꾼다면? 아니 내가 결정한건가 이거? 어깨 떨어져있는 구조에 다잉한게 나이스 일단 보검 하나 오 보검은거죠 아니 지보검인데 지보검이야 콜카비야 콜카비야 내가 죽어 좋지 야 오 좀 안주면 안되나? 조언짜리 안되나? 오 어디까지 잡으면 모르겠다 아 에이씨 이걸 먼저 먹었어야지 않았을까 알카스 개새끼야 이 새끼 믿어놈들 미친놈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그 스틱스틱놈보다 쉬운 Like 보검 하 여기에서 연사등다 이제 고민 간hero 그래서 스테일라뇨егSteam 아아 아이애나 쏘리 아테부터 탓기도 하고 아이애나 쏘리 솔직히 말하자면 낫지 않아요 엑스레이 좋아좋아 어 좋아좋아좋아 어라 오케 어잉 악마방을 못가는데 아니 근데 이새끼 일루야 안하네 딱 원짜리 세개 덜고줘야지 대본터면서요 그러니깐 아니 저거 원이 안뜨네 그렇지 어 뭐니 내가 한 번에 많이 주겠다 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다 먹었지 어? 깼어 역하드 한번 사자 그럴까? 일단 저거 망설을 누르는데 왜 두검맨이 됐냐 두검맨 두검맨 자 이건 뭐야? 테라 테라이야 에라이 에라이 어? 몸빵으로 돈 못먹게 한거 봤어? 정말 어려운 보수라니까 블록킹 정말 어려운 보수라죠 오 럭업이다 먹자 30번짜리 가속비가 좀 안좋은데 아는군 데미지가 더 너무 없어가지고 자 그럼 열심히 스테이크 쌓아볼까 아 ㅅㅂ 어? 거기에 한 번 사 맞아야죠 땡 어? 잠깐만 어? 아 뭐인지 아 블라인드지 이제 한두 어? 날 밤 끊자 어 어 힐링 이거 어디? 커피를 한 번 오케이 오케이 노골 한번 사 뭐야 뭐 나온거야 아 체럭 아 역시 스피크 스피크가 최고라니까 안 돼? 돈 먹을 수가 있어 돈 먹은거는 안 돼 블라인드가 좀 2 2 5 8매지게 참 돌 돌 돌 돌 돌 돌 2 2 2 2 2 2 2 아 이거 다 사야돼 이거 아 ㅅㅂ 몇개와 템이 2 2 2 2 2 2 2 아 이것만 사면되구만 와 서순바 ㅅㅂ 갑자기 다 보이는거 좀 약간 개안되다 개안 돌을 판매지 사진있다 할 사람? 있나요 와 클랩스티옥 그런 소재도 있네 5 5 5 와 야 상당히 3국인데 걔 5G 5 미안해 미안하겠네 진짜 있음 난 미래에 예지를 못하니까 살거야 럿 먹어 죽지마 빈 치 아 이거 못 먹어 아 다음주에 가장 많아 영상 속도 뭐 현타온다 이제 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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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벌리고 다리 벌리고 있는 소진아 ㅅㅂ 쫘악 아 ㅅㅂ 왜이래 아 왜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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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없어요 설마 어 어 늘었죠 한 더 맞아야네 97% 메이저라 밥에 도른 거 어휘없는거 아 새거마다 당연한거고 아 레이저 체건 있었고요 데드스페이스노 꼭 꼭 먹지 말자 아니 짐 이것보다 낫지 않아 아아... 아하아... 아하아... 아하... 아하하하.... 아하... 아하하... 아하하... 이빙... 암! 이빙 먹을 사람? 없어요! 아하... 한... 저거의 한... 유사쿠피스가 아니냐? 그거 보면... 맞아야 돼... 잡아야 돼... 어? 응... 아하... 아하랭... 오하... 으 으 아 으 그냥 버려도 될 것 같다 아 어디서 나 들어 안좋아야 돼 그러니까 버리자고 아 말이야 버릅니다 어 그걸로 버리면 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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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좋아 야잘 오 알락알락 럭밟퓨 빨리 럭 세개 럭럭럭 해야한다 그렇지 아 아 엄청 먹어 귀엽지 레이저 어 이제 뭐야 돈이 없어 아 좀 사야 되는데 오 한개 더 있었죠 아 어 텅 비어있네 사령 나요 나 안 버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나한테 남편이 나한테 남편이 나한테 남편이 나한테 두치도 않아 아 아 아 너 마인 2개 왔어 진영살 상탈하네 어 어 내가 보기엔 15원 주고 이 8일 8일을 버비스 8일 맞는지 잘못이었다 어 폭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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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기보다 거기랄 사람 거기랄 사람 난걸 아 아 테라이 치 좋아 오 오 대사기 오 어 로 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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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스피드는 좀 아쉬운데 제주아트 야.. 아.. 초콜릿? 초콜릿.. 필요 없다 게이야.. 맘에 드는 브러쉬를 찾았기 때문에 딱 다운받아야지 기분좋아 내가 짱이다 그래겠네 아아아아 이거 유량.. 율상 이런거 다 봐야돼 예쁜 브러쉬에 은근 많아가지고 좋아요 돈을 지켜보기 때문에 럭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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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낼리 오 제가 저 살고 지킴 불러보 저 이번 층에서 지킬 수 있겠지? 사람털임! 아 사람털이 아니라 그거임 그냥 퍼블러쉬 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거임 오 퍼링 아 이 역할을 존나 많이 되네 즉시 구매 역할 및 얄 너 좀 사야잖아 야이씨 15원 주고 사서 15원 주고 팔아야네 나도 이거 선수인데 이거 왜 돈이 없을까 이번 판 돈이 많아야되는 조합 아닌가? 딥폭크까지 빛 포켓까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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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지 그냥 덜카노 활용하면 되지 이거 뭐 비방에서 개처맞아야지 왜 연사랑 데미지가 하나도 올라가는거지 버그러워줘 제발 아 시발 또 어두워 아 이거 밝아졌구나 이제 됐다 눈이 아팠거든 털 브러쉬 어떻게 쓰는거냐 하여튼 나나치 털을 잘 볼 땐 이런거 개꿀이지 난 조금의 터치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거지 오라니 뭐있지 오라니 뭐있지 오라니 뭐있지 좋은가 베리나잇 뭐 베리나잇 베리나잇 어떻게 쓰는거냐 그럼 가야될 음 자 여기서 열심히 장신구를 해보자 베리나잇 와씨 괜찮네 2돼 와 이번판 절대 안되네 아 이거 지금 먹으면 이거 보스방까지 보고 일단 연사네 어 연사네 오 그대로 이거 엄마스칭이라고 볼 수가 없어 지구야 다 비판에 미스성 깔아야지 미스쿠라이 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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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로와 어 어 어 어 어 괜찮나? 돈 내놔 30원짜리 좀 더 끄지 마라 30원짜리에 둘러로이드 말도 안 돼 아아 15원짜리 똥템들 데드키먹고 그냥 밖에 나갈까? 그냥 죽어도 뭔가 좀 정청한데? 게임이 뭔가 뭔가 고려 쫙도 좋은게 뭔가 미드란말이냐 30% 안되겠어? 말도 안 돼 어 잠깐만 스포츠 다 탱고등으로 4개가 다 좋냐 이거 먹어? 아 블랙홀 아 존이 한셋도 한번 먹어보고 지금 버시 갈퍼맨 첫번째여가지고 돈 다껴야 되고 어? 어? 이거 진짜 버그지 이거? 어 버그지? 아 똥템 나왔어 다행이네 맞지?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조지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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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한번 돈 좀 돈이 하나 나와야 뭘 잘 어울리지 조지멘트 조지앱 크리스빈 참 조지멘트 조지연 조지멘트 아 종목한 왜? 장신구 장신구? 장신구? 어 근데 왜 적었지? 캔드에 장신구있어 개방대 모델릭 클레이어인가? 아 아 모드구나 어? 모드구나? 뭐가 아니지? 잠깐만 도움을 못먹어 아이 글러볼게 음 으으으으으으읯 뽑았다 잡아 즉이래 모드가 안나와 시 안 넣어놓고 하지마라 막 폭탄 날라 해리 폭이는 언제 알라 오오 떼어놓 탑탑 패턴스 샷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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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백보족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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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5 샀다 덧선 쓰면 좋은데 안쓰고싶다 안보여 아니 뭐 샥샥 시험이 일비야 뭐야 이건 야 도전하는데 에로우사항이 생긴거 같은데 맵이 플랭크래 설마? 아 라코피야? 미치다 미치다 어? 템지 아닌데 장비 어 오예 그이 잘하는데 전사 올라가네? 보수방에서 무조건 보수방 풍선거 으 이 캠 대내고서 50%여가지고 뭐야 이봐 방송왜 이래 멈췄다 그 방 보상이 좀 이상한데 방도 멈췄으면 됐다 방 보상이 좀 이상한데 이거 방 보상으로 닿았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진짜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방 보상으로 4코나이템이 나와나 스피꼬르 개가 이겼네 이거 점프해야겠네 쟤 어려워 근데 연사가 근데 4.6이네 활도 안되게 빠른 이렇게 리듬스테이지 캠피언으로 많이 떠가지고 럭키페이 잘나오 좋다 럭키페이 잘나와가지고 잘나오다 했는데 왜 안나오네 기본폼 바로 해지 네 아니야 어쩔 될리 아 이거 스턴 들어가면 보상 살아야지 어쩔 될리 어 아 아 사탄 진짜 아 아 아 아 아이씨 아 아 아 아 어쩔 될리 주쵸 될리 꿀찍고 안하면 모스트콘텍스트 체감이 전혀 안된다 아니 그리고 ㅅㅂ 장신구 마블 됐네 야이 개새끼야 마지막에 개 쓸모없는 일은 너